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. 새벽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방우리가 들어오지 않아서 눈길을 찾아 나섭니다. 이렇게나 눈이 쌓였는데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얼어 죽을 것 같은 날씨인데 혹시나 덕같은 데 걸린 건 아닌지 혹시 몰라서 하우스 안에도 들여다봅니다. 밤새 안 들어 오긴 첨인데 집에 갔으려나. 발자국이 없는 걸 봐서는 밤새 집에 있었나 봅니다. 이제 이 아이도 많이 커서 밖에서 놀다가도 자기 집을 스스로 찾아와 잠을 청하고 어엿한 성묘가 되었네요. 모든 것이 무뎌진 겨울을 지나 느끼지 못한 사이 어느덧 햇볕이 따뜻한 겨울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. 겨울도 깊어 얼음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에 귀가 즐겁습니다. 겨울도 깨울의 한가운데 겨울도 깨울의 한가운데 ечение